안녕하세요 셰프 그루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학교 투어 2탄 시드니 에볼루션 요리 대학교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과 같은 개념의 기차가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좋지 않습니까? 완연한 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풍경을 보면서 등교를 하겠죠? 몇 달 보면 질립니다. 그러면 이사 가면 됩니다. 유치원요리 대학은 시드니 중심부인 타운홀에 위치해 있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통학하기가 엄청 불편합니다. 늦게까지 일할 수 있는 요리 유학생들에게는 꿀잠을 선사해줄 수도 있죠. 타운홀역에 도착했습니다. 막 이곳저곳에서 영어가 들리고 신기합니다. 16년을 살았는데도 저에게는 영어는 아직도 신기한 언어입니다. 이역의 가장 큰 단점은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어준다는 겁니다. 1분 뒤면 학교 도착이니 눈 크게 뜨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차에 내려서 엑시2로 나오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카드는 오팔카드라는 걸 사용하는데 일주일에 한 3만원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을 모르시겠다면 이 노래를 부르세요.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여기가 시드니 중심구 타운홀입니다. 잠시 구경하시죠 자 이제 학교를 찾아볼까요 저기 에보루션 요리 대학교의 간판이 보입니다. 처음 유학을 오신 분들이 이런 단과대학에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데 캠퍼스에 낭만, 잔디밭 이런 걸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니버시티라고 불리는 종합대학은 그렇지만 일단 단과대학은 시설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90%의 요리 대학교가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다른 어떠한 요리 대학교보다 좋습니다. 생활과 학업과 일의 동선이 편리하다는 얘기죠. 코로나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건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잘생겼네요. 요리학교의 리셉션입니다. 안쪽은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이만큼 큰 시설을 가진 곳도 사실 몇 안되죠. 안녕하세요 셰프트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시티에 위치한 에보루션 요리 대학교로 와있는데 여기가 실습장입니다. 거의 오늘의 실습은 끝나서 저희가 막바지에 와가지고 잠깐 투어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티타올을 저렇게 위에 안 올리면 화산이 등출하는 거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의하세요. 힘없이 주의하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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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의사에서 준비했어요. 저는 수업을 시작합니다. 나는 고맙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한 Cubed, 고흡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물질하고 revis ingredients에 대해서 배곤한information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를 사이에서 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기술은 사람들과 Module 2에 의한 그 고흡국을 보내줍니다. 이 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프랑스의 단계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원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No, don't cut yourself much, I do it a lot. Hi guys, Welcome to Evolution Hospitality Institute, an institution that was founded in 2005 by executive head chefs page. Since its inception, we've been very fortunate to have a thousand of chefs who are working at all levels of industry throughout the city and Australia. So we welcome you here to have an incredible experience to be part of the best and to compete with the best. 10년의 셰프 경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호주 유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 크루 유학원과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아래 정보란에서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요리학교 투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